이 표현 꼭 외우자. 동사를 도와주는 조동사. 너 내일 같이 소풍 갈 수 있어? 너 내일 같이 소풍 갈 수 있어? 니 맹티엔 능 이치 취 쬐여유 마? 당연히 갈 수 있지. 당연히 갈 수 있지. 그럼 같이 출발하자. 나 이치 추바 봐. 몇 시에 출발해야 해? 야오 지 뎀 추바. 우리 일곱 시에 출발해야 해. 워는 칠 뎀 야오 추바. 내가 준비해야 될 거 있어? 워야오 주언베 샘마 동시 마? 넌 과자만 준비하면 돼. 니 주언베 빈간 쥬홓라. 그럼 저녁에 편의점 갔다 와야겠다. 나 왕샹 데이 쥬 비엔리 뎀. 내일 날씨는 봤어? 니 칸나 맹티엔 티엔 치 마? 비가 온대. 아침에 우산 챙겨. 샤 유. 자오 상 야오 나 하오 유산. 한국어 할 줄 알아요? 한국어 할 줄 알아요? 니 회 수워 한이 유 마? 당연히 한국어 할 줄 알지. 당연하지. 언제부터 공부하고 싶어? 내일부터요. 근데 저 교재가 없어요. 내일 아침에 같이 사면 돼. 그럼 내일 일찍 일어나야겠네요. 그럼 내일 일찍 일어나야겠네요.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해요.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해요.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해요.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해요. 감사합니다.